자 65번 영작해 보죠. she 일어날 수 있다니까 조동사 can 들어가야 겠다 그지 she can get up early 자 근데 always 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요 비동사나 조동사 d she can always 여기에 들어가 줘야 겠다 자 그녀는 일반적으로 모닝 커피를 마신다 she 그 다음에 마신다 drinks 모닝 커피 모닝 커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usually 근데 일반 동사니까 일반동사 앞 요기에 usually가 들어가야 겠죠 67번 그들은 아주 드물게 서로를 만난다 they meet each other 그 다음에 seldom이 어디 들어가야 되요 일반 동사니까 일반동사 앞 요기에 바로 seldom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68번 james는 결코 햄버거를 먹지 않는다 james eat 단수니까 s 붙여야지 never is hamburger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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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ão